정책이 안되었으면 아저씨가 어떻게 되겠어? 아저씨 잘못되면 어떻게 내가 성분이 퍼지고 있어? 대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신경사는 어떻게 되겠어? 왜 이러네? 너무 선한거 나저씨가 어떻게 되겠어? 너무 나에게 신경사는 다른 줄 알아? 하나님 신장은 꼭꼭히 가끔 영원히 해봐 나의 신경사는 어떻게 되겠어? 나의 신경사는 어떻게 되겠어? 나의 신경사는 어떻게 되겠어? 나름 전문 절대 물어봐 사각이 아니야? 중국아는 어떻게 되겠어? 아저씨가 어떻게 되겠어? 아저씨가 어떻게 되겠어? 빨리 안와 빨리 사각이야 진짜 마음으로 전달해 정책이 되노? 예수님은 꼭 받으셔 예수님의 신경사이잖아 이 건당 중에 써가지고 조신만이 없어 예수님은 또 죽는 것 같아 예수님은 꼭 받으셔 이거 저 다scheinlich 집안да이 갈 것 같아 하지만은 10번이랑 softitas 구입구 구입구구구구구구구 구입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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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 좋지 Así 전망전지야? 열심히 걸고 가다 나는 정찰로 다른 시베트 타니 다행히 웃으마 다른 시놈은 안하냐 그리와 왔어 하나님, 허벅지 여우시 마셔 하나는 큰 모습이 우울해 창직하셔야지 우리 생명 하나님 아! 때려치고 예수님도 못 봐라! 아, 죄송합니다. 야, 나는 찍지마. 예수님도 못 봐라. 찍어, 찍어, 찍어. 나는 인터넷 가게 올라간 사람이야. 예수님도 못 봐라. 시컬해. 오랫동안 어때? 예수님도 못 봐라. 예수님도 못 봐라, 루시님도 못 봐라. 올려서 모자이크하고 올리라고. 옆에서 북조장 외쳐드릴게요. 북조장 가고 계세요. 두피가 왔다. 큰일났어. 아 근데 오늘 재수없는 저 인간이 와서 죽이랄하게 오늘 분명히 불교를 했었는데 예수 믿고 국가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유명훈 친구세요? 병원이 아세요? 구원파 다니세요? 구원파 다니세요? 구원파 다니세요? 그는 문을? 도자국, 구원파 다니세요? 구원파 다니세요? 도자국, 구원파 다니세요? 도자국, 구원파 다니세요? 우리 생명 하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 모산을 생명 없고. 신중한 생명 잘 가지게. 아니 육신은 죄의 마음으로 써봐 줄 것 같고. 지하철 승차가 아무나 전가하는 게 아냐, 지하철 승차가 아무나 전가하는 게 아냐, 하나님 중에서 살아계셔, 하나님 중에서 살아계셔. 지하철 승차가 아무나 전세 아 정말요? 당연한거죠 2단도 2단도 누졌지 안났지 시바 진짜 언니 언니 저기 사람들 가봤어 근데 보니까 다 예시부터 못받으셔 왜 당장해지만 재수없어 예수님과 고파는 이들에게 사나는 것이오 나 보지만 예수님과 사나는 것이오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의 권세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권세가 높아 이 정전의 권세가 사나는 권세가 높아 정전의 권세보다 하나님 지금 동의하고 계시어 다 보고 계시잖아 보상도 다 보고 계시어 정전의 권세가 높아 사지안은 대신 나라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진정의 권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정전의 권세가 높아 정전의 권세가 높아 정전의 권세가 높아 아침에는 학생들만 출연하는 권세가 위협공원에 인터넷 말들어 지지않아 누가 잘못되면 예수님과 혼란을 하는데 복행했다고 마스 미쳤어 고장직들만 언니 반드시 외신에게 보상도 난 한국사랑 전당해야 부탁드리고 언짓이 10여군별로 지금 10여군별로 10여군별로 고원행을 바르면서 고맙도 고맙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씨 minha시 have pertinente 왜 저ple요? 내 손에י 물을 건물 1호 반zug 천천히 macam b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